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전혀 하루를 살아가도 마치 고슴도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가운데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살아가는 상대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할수록 찌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대가 상대를 찌릅니다 더 가까이 갈수록 찌릅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회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누구보다 내가 사랑한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픔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무수한 가시가 찔러듭니다 마치 고슴도치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지나도 반가운 소리, 기쁜 소식은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기머거리입니다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원망의 소리, 질타의 소리, 그리고 비난의 소리만 들려오고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혀에 맺힌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민족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이 맺힌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요를 보게 되면 대개가 한설인 그런 가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을 각자의 보게 되면 혀가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한숨 소리가 혀에 맺혀 있습니다 불평의 소리가 맺혀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맺혀 있습니다 낙심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란 때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바다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오늘 성장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 지방을 지나서 대가 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는 두로 지방, 시돈 지방은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 볼리라는 말은 히랍 도시, 열 개의 도시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대가 볼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가는 지금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대가 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오신 것은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한 지역을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부르는 의미는 이 호수라고 부르지만 대단히 바다같이 넓고 광활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주님께서 오신 이 자리는 유대 땅 지역이 아닌 갈릴리 바다 이방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장마 성목이 되면 마가복음 7장 3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이 말을 더듬는 것을 가리켜서 마가복음 7장 3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가 맺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혀가 맺혀 있습니다 혀가 맺혔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7장 35절에 이 혀가 맺혔다는 원어의 헬라인은 데스모스라고 부릅니다 데스모스라는 이 헬라인 원어는 대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박당하다 혀가 결박당했습니다 묶여 있다 메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 행동이 어떤 것인가 전 성경에 단 한 번 하신 이 모습은 양쪽 손 손가락을 가지고 기목곱 말 더듬는 이스라엘 양쪽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다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침을 뱉아서 그 사람의 혀에 대심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이 탄식이라는 의미는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르르 보셨다 있습니다 하늘은 우르르 보셨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실 말씀은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은 귀가 열리며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게 되더라 분명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말이 분명하게 됐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장 주신 축복의 말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석의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최초로 천지창조하신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다섯 가지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소리라 이것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오복이라 말합니다 성경경이 다섯 가지 축복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년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 그리고 혀가 맺혀버린 말 더듬는 자 이 삶을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일까요?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태숙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31절 이하의 이 사건이 있기 전 약 700여 년 전으로 그 속으로 올라갑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을 미리 7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의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5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벙어리 혀가 노래할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 에바다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다면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 그 시대의 신앙 상태가 바로 귀먹은 자들, 그리고 말토듬는 혀에 맺힌 자들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귀를 막았을까요? 그리고 무슨 혀를 묶고 나왔습니까? 말을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먹은 이 의미는 영적으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10편, 58편,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은 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을 가진 뱀입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마치 귀마개를 가지고 귀에다가 박아놓았듯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독사가 했는데 독사가 바로 누구입니까? 게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 그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사단 마귀였습니다 오늘 독사가 귀를 막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돋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귀를 막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신작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10편, 58편, 4절은 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귀와 귀신이란 존재는 같은 무리들입니다 같은 악령의 무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 있습니다 잠시 전에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 다시 말해서 독사가 있습니다 귀를 막은 독사가 있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할까요? 그래서 귀신이 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 얘기라면 귀에 너무나 솔깃하게 잘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고 마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모로 나타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말에 그들은 에덴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담 하원은 사단 마귀 편에 섰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수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믿음은 더름에서나며 더름은 거리서의 말씀으로만 맘섭니다 성경 말씀은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범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지어짜십시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지어짜십시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지어짜면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 듣습니까? 세상의 윤리 이야기, 도덕 이야기, 세상 지식 이야기, 철학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강단해서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곤 8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노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노립니까? 명예를 노립니까? 세상 어떤 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보곤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런데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신이 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강교의 성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제가 자부하건대 여러분들은 귀가 열린 분들입니다 이미 에바다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세상 잡지에 있는 이야기 소설 속의 이야기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주워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자문 3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들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신 곳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대언이 무슨 말입니까? 너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그대로 너는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에스겔 37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오늘 마른 뼈 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살아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8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전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뒷전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8대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생이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말씀에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축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보고 되면 말씀이 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르쳐 보금이라 했습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오늘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토가 복된 보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스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할 약속은 바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대전소 12장 8절은 요소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전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세계적인 천재들을 그들은 배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일곱 번째는 어떤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리켜서 약속 1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덟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 1서 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마귀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들으면 졸립니다 성경 말씀만 들으면 흥미가 없습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재미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지존하시는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생명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이 귀먹은 사람 양쪽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마는 그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자자들이 그 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도마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야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 8일이 지나게 됩니다 성경은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때 도마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손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에 못을 박았을 때에 33세 되신 청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뼈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썰어 내려놓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을 것이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손바닥입니다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의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요한류서 1장 철지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손의 피로 범벅이 되신 손입니다 이 손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손입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구원의 손입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치료의 손입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속죄의 손입니다 이 손가락을 안에다가 귀 속에 놓으셨습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귀 분명히 송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그몽 9장 25절에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귀로 들어가는 순간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받아 말씀할 때 열려버립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주님의 피의 손이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나요? 바로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현장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그몽 7장 35절에 보게 되면 오늘 혀에 맺힌 것이 부러지는데 예수님께서 마그몽 7장 33절에 손가락을 귀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습니다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이 사람의 혀의 손으로 바르십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실 때 이 사람의 혀가 풀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사람들의 침을 뱉었습니다 유대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침을 뱉는 것은 저주받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침을 뱉는 것은 심한 모멸감을 줍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침을 뱉는 것은 저주를 받으라고 뱉는 것이 침을 뱉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심한 모멸감 모욕감 무시하고 실용하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일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까? 그분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하신 분이 있어요 정결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소 주님의 침을 이 사람의 혀에 바르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이 저주의 침을 내가 받아서 내가 심한 모멸과 모욕을 당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므로 나는 네가 받을 이 저주 네가 받을 이 고난 네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내가 다 짊어졌으니 내가 너에게 짐을 바르는 것은 너는 여기서 해방되어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주님의 짐을 바르신 것입니다 그러시고 하늘을 우려로 보셨습니다 왜 하늘을 우려로 보셉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죄가 대속하고 귀모그레가 귀가 열리며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땅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무엇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가장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귀가 열려집니다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집니다 원망의 소리, 한숨의 소리, 좌절한 소리, 낙심의 소리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어느 곳에 귀를 기울여도 축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 반가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게 하는 소리 들려오는 소리는 질타하는 소리 헐떻는 소리 사비가 갈라져서 서로서로 죽이려는 소리들 들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에바다의 역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시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혀에 맺힌 것 늘 이 맺혀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떤 소리입니까?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은혜의 소리 축복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범위사회에 에바다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열려주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 이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귀가 열려져서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는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내 입에서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순서는 내가 귀가 열려야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반드시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 범사위에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시는 곳곳에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선음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